반갑습니다 자 우리 5주차 일반인을 위한 K모크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 수학 입문 인터덕토리 마스메틱스 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5주차 두 번째 강의 정사형과 최소 제곱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소 제곱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다시 검토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제곱 문제 4개의 점이 있으면 그 4개의 점들을 가장 근사하게 표현할 수 있는 라인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빨간 점들을 가장 근사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비헤비어를 표현할 수 있는 이 파란색 점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식 y 이콜 a 플러스 b x 라는 식은 이 4개의 점을 다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그것을 행렬 표현으로 바꾸면 a u 이콜 y로 풀었을 수 있고 이 식이 실제 아까 그림에서도 봤듯이 4점을 다 만족하는 직선은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a u 와 y 사이에는 오차가 생기고 그 오차 즉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그런 u hat을 찾는 문제가 바로 최소 제곱 문제이지요. 이 최소 제곱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차이 이 에라를 이어 부위를 구하면 바로 a u 마이너스 y의 노름의 제곱 즉 a u 와 y의 디스턴스의 제곱 스퀘어가 바로 에라가 되죠. 그 오차들을 쭉 모아놓은 것이 그걸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게 바로 이런 문제가 이제 전형적인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문제의 예가 되죠. 자 여기서 얻어진 답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소 제곱회 입니다. 최소 제곱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최소 제곱 프로젝션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고 즉 이 a 벡터 위로 x의 프로젝션 정사형 가장 최단거리인 점을 이 점에서 p라고 한다면 이 p는 a하고 방향이 같은 벡터이므로 a의 상수배한 ta로 표현할 수 있고 이 p와 이 x하고 이 차이를 뺀 이 w 여기가 즉 x 마이너스 p 또 x 마이너스 ta 또는 ta 마이너스 x의 이 벡터와 a가 올소곤한 직교이므로 x 마이너스 ta의 이 벡터와 이 a의 올소곤한 함으로 내적이 0이고 이 내적이 0이라는 이 식으로부터 t를 바로 이렇게 계산해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프로젝션 정사형 이걸 구해보면 실제 이 2 마이너스 1 3 벡터와 4 마이너스 1 2 벡터의 내적을 구해서 x, y의 내적 또 x의 내적을 구해서 그 분수로 프로젝션을 구해보면 7분의 15, 14분의 마이너스 15, 14분의 45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au 마이너스 y의 디스턴스가 미니마이지된 해를 최소제곱법으로 구하면 그러면 a 트랜스포즈하고 a의 인버스 곱하기 a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y 1 3 4 4 곱하면 1.5.1이 되는 것을 확인했고 실제 그거를 계산해 보시면 1.5와 1로 나와서 y 이콜 1.5 플러스 x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y 이콜 1.5 2 분의 3 플러스 x로 해서 이게 선형, 이게 가장 우리가 원하는 최소제곱 직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즉, 연립방정식만 세우면 바로 ax이퀄 b라는 문제에서 au이퀄 y라는 문제에서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곱하기 a 트랜스포즈 y로 바로 최옵티말 솔루션, 리스트스케어 솔루션 u hat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얼마든지 바꿔주더라도 그 경우에 최소제곱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끼어쓰기, 가로가 점이 더 많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점의 개수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 점을 100개를 주고 그리고 100개에 맞는 리스트, 스퀘어 라인을 구해라 그러면 구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그 과정을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5.4절에서는 실제 데이터, 주어진 데이터에 적합한 직선 뿐만 아니라 곡선을 찾는 문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곡선. 실제로는 이렇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선보다도 곡선이 그 데이터의 비헤이비어를 더 잘 표현해 주기 때문에요. 앞서 학습한 방법을 활용하여 x와 y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베스트 핏하는 2차식 2차식, 2차 근사식 y 콜 a 플러스 bx 플러스 cx 제곱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미지수가 a, b, c인 선형 연립방정식과 행렬 표현을 얻게 됩니다. 같은 식으로 만약에 이 점 4개, 아까 똑같은 점 4개가 1차 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를 만족한다면 그러면 y 콜 a 플러스 bx 플러스 cx 제곱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러면 x가 0일 때 y가 1, x가 1일 때 y가 3, x가 2일 때 그러니까 x가 2니까 여기는 a 플러스 2b 플러스 c에 2 곱하기 제곱 4c죠. 그 다음에 x가 3일 때 y가 4, y가 4고 a 플러스 b 곱하기 3 플러스 c 곱하기 3의 제곱. 이 식을 다 만족해야 되죠. 이 식을 쭉 모아 놓은 것이 선형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되죠. 미지수가 3개, 식은 4개인. 그러면 그 행렬로 표현하면 4x3 행렬 곱하기 미지수 a, b, c, u equal 1, 3, 4, 4. 이런 연립방정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2차식을 찾겠습니다. 다 커브를 찾고 있습니다. 이 2차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a, b, c만 찾으면 되는 건데요. a, b, c만 찾으면 베스트 핏하는 리스트 스퀘어 커브를 찾으면 되는 건데 이 3개의 데이터, 즉 3점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측정에 생기는 5차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대개는 미지수의 개수보다는 많은 개수의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방정식의 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많은 선형 연립방정식이 생깁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최소 제곱 면제가 만들어집니다. 아까와 똑같은 모양이죠. a, u와 y 사이의 디스턴스가 가장 최소화되는 그런 u, hat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를 오차로 표현하면 아까와 비슷하죠? 이 오차는 a, u 마이너스 y의 노름의 스퀘어인 이것이 되고요. 이것들이 바로 에라가 되고 이 에라, a, b, c와 관계된 에라가 바로 e of u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에라를 가장 최소화하는 그런 우리가 optimal solution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식으로 그것도 그것도 위의 모든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u, hat은 이 행렬 연립방정식 u equal y에서 a transpose a 곱하기 a의 inverse 곱하기 a transpose에다가 y를 곱해주면 바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a 플러스 bx 플러스 cx 제곱의 개수 abc를 얻는 것입니다. 즉, 행렬 a가 아까 봤듯이 이 행렬이고 그 다음 y가 1, 3, 4, 4면 y가 1, 3, 4, 4면 그러면 a transpose a의 inverse 곱하기 a transpose y가 바로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이 1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열심히 계산한 1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따라서 y는 1 플러스 2분의 5 x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으로 구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 4점을 베스트 핏하는 2차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4점을 베스트 핏하는 가장 에라가 적은 3차식도 구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점을 100개를 주고 이 100개 점을 가장 베스트 핏하는 지그리 지그리가 49인 폴리노미아를 구하라. 그러면 같은 식으로 바로 식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행렬을 만들어주고 바로 a transpose a inverse 곱하기 a transpose y 곱해주기만 하면 바로 최적해가 계수가 쭈루룩 나오고 고다항식을 쭉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최소 제곱법 베스트 커브 피팅 라인 또는 커브 또는 더 복잡한 다항식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측정한 데이터들이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쭉 x축 y축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게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를 적당한 디그리로 이렇게 근사하게 코어 피팅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배운 특히 오늘 배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해법에 의해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이 해법 에 의해서 구해줄 수 있는 것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배우고 역행렬을 배우고 행렬과 행렬 사이의 곱 행렬과 벡타 사이의 곱을 배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문제 하나를 드릴게 풀어보시고 문의게시판에 공유해주세요. 앞서 구한 방법으로 r2 2차원 평면 공간 평면의 6개 점에 베스트 피타는 3차의 최소제곱 곡선을 구할 수 있음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6개의 점을 r2니까 x가 1일 때 y가 맷, x가 2일 때 y가 맷, x가 3일 때 y가 맷 하는 식으로 6개의 점을 주고 그 식으로부터 베스트 피타는 y 콜 a 플러스 bx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bx 세제곱이 되는 abc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구해보시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소제곱법 실습실은 이 주소에 주어져 있으며 그래서 최소제곱법 문제를 직접 실습해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고 벤스포즈를 하고 실제로 아까 여러분도 해봤듯이 2분의 3과 1일 개수가 나왔죠. 그리고 이 최소제곱법 문제를 활용하여 앞으로 파트 2 미적분에서 배운 경사하강법 최저케일 경사하강법 에 대해서도 한번 미리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프로젝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우리가 만든 지오지브라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들을 두 개의 벡터를 주고 x의 a 위로의 프로젝션 점을 이렇게 바꿔 가면서 프로젝션이 이렇게 x가 바뀌어 가면 a 위로의 프로젝션이 이렇게 바뀌어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x1, y1이 주어졌고 a1, y2가 주어져 있으니까 t를 수시로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이 t가 계속 바뀌면서 우리가 프로젝션 값이 a의 상수배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프로젝션의 개념이 바로 우리가 최소제곱 곡선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 최소제곱 직선이 곡선이 바로 여러분들이 실험실습 실험실에서 만든 데이터들과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미적분학 도함수를 구할 수 있고 면적을 구할 수 있고 극대 극소를 구할 수 있는 문제로 바꾸어 주는 즉,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미적분학의 지식과 바로 여러분들이 실습실에서 여러분들이 연구실에서 생산한 또 공장에서 생산한 데이터들과 연결하는 그래서 다항식으로 바꿔주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극대 극소를 구하고 면적을 구하고 이익의 최대화를 구하고 손해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그런 최적화 문제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최소제곱법 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그러면 지금까지의 5주차 강의가 그야말로 앞으로 다음 인공지능 과목 이어가는 그런 큰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5주차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죠 이번 주 5주차에는 정사형과 최소제곱 문제를 학습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들로부터 데이터의 가장 근사한 그런 폴리노미알 다항식을 구하는 최소제곱 문제를 학습했고 이 최소제곱 문제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 정사형 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제곱 문제와 그 최소제곱 문제의 의미 그리고 이 최소제곱 해를 구하기 위해서 정사형 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p equal a t 라는 개념을 그림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 시켰고 이 t를 구하는 방식을 2차원일 경우에 유도하고 이것이 3차원일 때 n차원일 때도 똑같이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데이터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거에 커브 피팅하는 라인 또는 커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연립방경식을 세워서 연립방경식의 에라가 가장 작게 하는 least square solution 최소제곱해를 행렬 a를 연립방경식을 만든 후에 a에 대한 a transpose inverse 곱하기 a transpose 주어진 y를 곱해서 최소제곱해를 구하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주차 우리 행렬 분해 qr 분해와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특이값 분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